유나 씨의 그 홈피 제목 뭔지 알죠? 달콤한 변명이 싫었던 스물하나 아, 이거 그... 지금 이제 그 별그램 대본에다가 해놨어요 아, 요거를 해놓으셨어요? 와... 위주율 씨는 뭔지 알죠? 상심중국 상심중국 이벤호였지 이벤호였지 상심중국 상심중국 우리 관객분들한테도 당시 홈피 제목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못지않은 비범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네, 궁금합니다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오늘은 웃자 내일은... 울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여기를 지금... 와... 약간 내 손이... 손이 이상해 아...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유나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행복... 그거...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? 이거 어때요? 이거는 이별 카테고리예요 맞아요 네 제목 없음 그리고... 너도 없음 아, 나 봉선같이 아, 봉선같이 자, 하나 더 가요 하나 더 이거 정준하 씨예요, 지금 이거 정준하 씨 이건 나네? 내 심장은... 지금... 검은색? 왜요? 뭘 잘못한 거야? 제가 잘 못한 거야 제가 잘 못한 거야